탱크로 뒤잡기 탱크로 뒤집어져 도와줄게 안 돼 아까 로켓건소고 안 돼 네 나이스 다 좀 더 멀죠 집 안에 벽격기 아니구나 벽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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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탱크 돌고 있었네 나 친구 숨어 있네 선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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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성쾌해서 수비를 다 받았다니 아 붙었어 네 네 다음을 못 지켜 어떻게든 돼 아 수류탄 넘어갔고 다이너마이트 아 여기까지인가 다이너마 어떻게 살아있는거지 나 아 수리수 최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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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명으로 와나? 아 이거 필드 봐 아예 틀어 안 돼 2대 수리수로 믿어 이길 수 있어 나이스 잡았어 아 명령이 쏘는거야 아 아 그림에 대한 아 아 아 암 여러 신 기회 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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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랑 비가 일은 가치 떠오르는 데 피가 부담아니 에잉이 좀 아깝다 찰리 뺏긴게 에이를 놓는 것도 나을 것 같다 아 살려줘 메딕 하나 있었어 뭐지? 왜 다 잡았지? 아 뒤에 있구나 아 아 아 거치대 했어야 했는데 하나 잡았고 폴이 맞췄어 폴이 맞췄어 나이스 어? 핫 아아악 이거 너무 싫어 폴이 맞췄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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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 나갔다 아 고쳤다 멀리 갔는데 안 돼 안 돼 너 어 지나갔네 나 너 잡을 수가 없어 알아서 사라 미안해 대신 반동 감소니까 한 퍼짐 감소가 반동 감소 배더워드 까지 먹혀 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역전 가능성이 있는 걸 안 돼 안 돼 안 돼 비 안 안 돼 맛이 터프가 내리올네 닥터 채널!! 쟨는 뭐 소나hmmm만 management!!! 어디있지? 크럭이네 에이 에이 빨리 올려야죠 운다 아 비 기평 거치가 안되네 레이징일 레이징일 역전